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다음 산에서 내려오셔서 두 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의 지상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며 지상여정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르기로 결심한 것일까요?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지 않고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셔서 죽음을 맞고만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선 장면인 높은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변모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일까요? 루카복음 9장에서는 자세하게 그 일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이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당신께서 세 차례나 예고하신 것처럼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파스카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의 길과 사람들의 길이 극명이 엇갈립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사, 곧 로마의 압재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적인 혁명인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언급되는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뜻과 다스리심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개란 힘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 권력에 대한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을 부리고 좌지후지 해도 된다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착각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된 회개는 우리에게도 통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각자가 지닌 소중한 인격과 고귀한 품위가 아니라 재산, 능력, 외모, 학식 등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힘으로 착각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부부, 부모와 자녀, 직장의 동료 사이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행해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껴안아 주신 어린아이는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 학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 바로 그러한 사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노세에서 기력을 잃고 기억을 잃은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진정한 혁명은 정치적 혁명이 아닌 이러한 내면의 회계 사람을 보는 우리 마음의 눈의 회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